자 지금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리품상자 50개 깡을 출발합니다. 아니야 너 말해도돼 여긴 아니 비밀번호 입력하래 비밀번호가 51개 갑니다. 윈스턴 전설? 윈스턴 전설 짱이라니가? 자 망설임없이 쭉쭉 갈게요 제가 준비한게 있어요 이거 너무 많잖아 하나하나 기다리면 끝이 없다고 우리 영웅과 전설만 보면서 갑시다 영웅과 전설 다음엔 나올거에요 저는 3개에 하나쯤 뽑기 때문에 이번에 전설이 안나오지만 다음꺼엔 나올거라 믿습니다 이제 다 스스로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난 내가 보기에는 전설 한개쯤은 안나오고 아직 킹님파이닝인데 벌써 다섯개쯤 까고 있는데 전설이 지금쯤 하나쯤 나오지 않고 영웅이 하나 나왔는데 하필 그게 또 크레딧이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쭉쭉 갑시다 오케이 몇개쯤 까지 자 벌써 여섯개 깠는데 아직은 안나왔는데 이제 원래 그거 이제 첫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이 잘나오는 원래 마지막이 안나오는 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약간 후반에 몰아주려는 그런 플리자드의 속셈이 정확했습니다 이거 얻고싶은건들 이거 얻고싶은건들 이거 얻고싶은건들 아싸 좋아 멋져 멋져 하하하 좋아 대박이 터진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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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얘 슬슬 나옵니다 얘 슬슬 나오.. 끝난다 왜 나왔는데 슬퍼하냐 시청자들 왜 나왔는데 슬퍼해요 님들 자 영웅 또 나왔다 이것도 크하... 그럴 줄 아냐 스킨일 줄 알았습니다 스킨일 줄 알았어 이거 제가 예상이 정확했다니까요 초반에 약간 밀당을 해주는거죠 그 재장량 어디서가 인스턴 스킨 나와서 보겠다 영웅은 두개 나왔죠 손브라 또 나옵니다 스킨도 그냥 와봐 쭉쭉 나 또 나옵니다 또 나왔다 이번엔 전설 하나 나옵니다 전설 대신 영웅 스킨 나왔네요 근데 왜 이거냐 장난하냐 오케이 쌍전설 쯤 나와줘야 되는거 아님 정확히 피해 나왔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미쳤나 정확히 피해 나오네 쌍전설 나왔는데 미친 크리스마스건 한결 안 나왔어 이번거 생각보다 잘 안나오는데 예전거 많이 나왔네 하계스포츠 때 개많이 나왔는데 전설 지금 몇개 못 먹었죠? 세개 먹었나 아 좋아좋아 아 근데 순간 설레지 않아 이거 너무 너무 눈동자가 맑아요 누나 순간 설렀다 아 안온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25개나 남았어요 아직 25개나 남았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나왔어 좋았어 루돌프 루돌프 여기 빛나는거 봐라 이거 와 배꼽에 뽀뽀해주고싶네 좋아 좋아 뽀뽀해주고싶다 반 밖에 안남았다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반 밖에가 아니라 반이나 반이나 남은거죠 봐봐요 전설 나오잖아 스킨일겁니다 거의 이번 패치에 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비온 스킨 좋았습니다 음 멋져 근데 왜 예티가 안나오죠 예티가 가장 예티여 돈주고 살거니까 아닙니다 아 나 전리품 156개가 쌓아놨다고 괜찮아 저게 다 크레딧이야 좋아 영웅이다 아 크레딧이네 아 어떤 스킨을 제일 먼저 사지 뭐가 제일 괜찮았지 일단 윈선은 필수였고 그쵸? 윈선은 필수였고 다른거 뭐가 괜찮았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진짜 맘에드는 스킨이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파라? 파라? 파라 나왔어 좋아 맘에드는거 어 뭐야 이거 다 있었네요 왔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나보다 아 제네아타 제네아타 좀 찜찜한데 뭔가 무서운데 약간 스킨이 제네아타가 호두가 참 그 생긴게 있잖아요 아 왜 이게 나오니 전설은 나왔는데 이제 아 슬슬 불안하다 이제 아 내가 샀어요 제네아타 스킨을? 아 진짜요? 내가 그랬어? 그랬나? 아 내가 리퍼 샀지 아 내가 리퍼 샀지 맞네 맞네 아 내가 요즘 오늘 내일 해가지고 팡 아 리퍼 내가 샀구나 맞다 맞다 아 왜 힌파파파는 뭐야 힌파파파 8개 나왔습니다 아 리우 때 처음 150개 아 근데 리우 때는 그 리우 때는 그 상자에서만 나왔잖아 스킨이 근데 이번에는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쵸 이게 나왔던거야 아 좋아 이것도 가지고 싶던가 나왔다 아나 헤브 스킨 아나 노 스킨 아 아 야 나온다 했지 킬이야? 어디 함 다시 말씀해 보시죠 애티 나니? 애티 이제 나왔어 나 하나까지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전설은 거의 다 먹고 출발하는 거 같네요 전설은 다 먹고 출발하는 거 같습니다 전설은 다 먹고 출발하는 거 같아요 하 영원도 다 먹네 스킨은 다 먹고 가는 거 같아요 거의 다 아깝다 자 한번 우리의 결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그 먹었죠 호그 스킨 먹었고요 루시우 스킨 먹었고요 리퍼 스킨 돈 주고 사버렸어 맥 아 나 궁금한 게 있네 리퍼 이거 황금무기 어떤 예쁘냐? 안 예쁘네 맥크리 스킨 먹었고요 메드시 스킨은 없었고요 메이스킨은 못 먹었어요 메이스킨 못 먹었고 바티온 스킨 없었습니다 솔저 없었고요 손브라 먹었어요 스킨 시메트라 못 먹었고요 아 없고요 아나도 없었었고요 위도메이커 하이라이트 하나 있는데 하이라이트 먹었죠 윈스턴 스킨 먹었고 자리아 스킨 가졌습니다 안 나왔네요 사요 껴요 됐습니다 자 정클의 스킨 없고요 제나타 스킨 호두까기 사요 껴요 황금무기 껴요 끔찍 하하하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너무 불쾌해 아 너무 스킨 생긴거 불쾌해 아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 스킨 너무 불쾌해 아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좋아 스킨은 이런 다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리프사자 50개 깡 이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노말하게 다 까버려서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새끼는 저 비싼 돈은 뭐 그냥 다 까버리나 그래서 내가 리우였으면 좀 더 긴장감 있게 깠을텐데 크리스마스가 좀 가볍게 까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157개 닦아서 남은 스킨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보지나 수고하셨고요 어 전리프상자 50개 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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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보다 더 끔찍한거 있다 안녕 아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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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